신대방 여기에서 한 400m 정도? 네 그 정도 그리고 여기 다 옵션인 건가요? 네 지금 비어있는 상태니까 싹 다 옵션이라고 보면 되고 네 이게 만약에 1000에 50이면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한 1000에 40 정도면 그냥 문화 한 이 정도면 네 근데 지금 2000에 35니까 네 나쁘진 않아요 2000까지 잘 안 받으려고 하니까 네 저도 사진 좀 아 예 찍으십시오 TV까지 옵션이고 이게 혼자 찍다보니까 이제 카메라가 너무 흔들려서 어디럽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 아니다 큰일 큰일 여기가 12m 70 3m 40 2m 70 여기서 아예까지가 3m 40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70 한 1000에 40이면은 한 A급 될 것 같고 1000에 45 정도가 적당하긴 한데 2000에 35면 괜찮아 1000에 45면 더 한번 더 비교해보면 한데 월세를 35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 10% 1 20% 2 3 헐 4 7 감사합니다.